탐진치를 적으로 보는 수행은요. 아직 저급수행, 소승수행이고 대승수행은 탐진치를 법제해가지고 약으로 굴렸을 고연구를 하셔야 대승보살이 됩니다. 그래서 대승보살이 되면 무엇보다 선악에 대해서도요. 혐오하면서 악을 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선악을 초월한 관점에서 선이 왜 중하고 악이 왜 문제인지 알고 혐오를 하더라도 혐오를 해요. 그러니까 악을 혐오하더라도 악을 개과천선 시켜서 선으로 돌려버리면 대만족입니다. 근데 그냥 악의 세력을 혐오하기만 하시면 여러분 사실은 악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적들을 혐오하고 계신 거예요. 악을 혐오한다고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있죠?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자기한테 해를 주는 사람들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혐오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을 혐오하는 건 맞는데 혐오해야 되는 건 맞는데 왜 비앙심 혐오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당연한 얘기니까요. 참나자리에서 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고 혐오를 하시는 분은 그런 식으로 혐오 안 합니다. 일반인들이 악에서 탈출하기를 바라면서 악을 혐오하는 거예요. 우리 자녀가 잘못되니까 그 잘못된 부분을 혐오하지만 탈출시키려고 혐오하는 거고 혐오하는 마음, 그 분한 마음이 여러분 선을 돕는 데 약으로 쓰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그러지 말라고 혐오감이 생기면 그 혐오감을 이용해서 그러지 말라고 난 널 혐오하기 싫다고 빨리 선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선으로 돌아오게 남들을 하는데 내적인 동기로 활용하지 그 혐오감이나 분노를 거기에 빠져가지고 상대방을 혐오하는 데 생을 소모하게 인도하지 않아요. 감사합니다.